Do you miss Yunbin and Son Yejin? 그 세리를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리장혁의 매력에도 빠지실 수 있습니다. Yunbin and Son Yejin had a Netflix Japan Greetings. 모두 건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본에 계신 많은 팬분들께서 넷플릭스를 통해 사랑의 부시착을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소식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. 아마 저희 드라마가 많은 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설렘을 안겨드렸기에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드라마를 보고 나면 소중한 누군가에게 부수나 커피를 만들어주고 싶었죠. 세리를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리장혁의 매력에도 빠지실 수 있을 거고요. 여러분 직접 만나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꼭 전화해 드리고 싶습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. 모두 건강하세요. 모두 건강하세요. 세리를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리장혁의 매력에도 빠지실 수 있을 거고요. 모두 건강하세요. 모두 건강하세요. 모두 건강하세요.